삐새끼야? 아 자체 피처리야? 응 삐새끼야 얼마나 짠 돌이야 미용실 갈돈까지도 아끼는 거 아니야 항상 지가 사입은 옷을 입고 온 적이 없어 저거 전부 토트넘에서 맞춰주는 거죠 옷도! 아 그러네 토트넘 양복이네 슈트 돈 아끼다 다 똥든다 인마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보냐 아니 저 토트넘 옷도 보고 넥타이도 맨날 주는 거 진짜 토트넘 넥타이 돼 중정으로 주는 거 중정? 아 예예 골프, 클럽 세트 이런 것들도 다 당근마켓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딱 한 두 번 치고 재당근하고 아주 그럴 놈이야 당근마켓 사서 두 번 친 다음에 재당근한다 100만원에 사가지고 당근에 다시 150에 올리는 그런 놈이야 오 서름! 요즘 선수를 그렇게 하잖아요 딱 저럴 놈이야 아담아트라우레를 예를 들어서 200억이 샀어 근데 지금 150억만 줄 데가 달라고 이런 집상하잖아 근데 아담아 사서 6개월 있다가 250억에 팔지 이제 또 딱 그럴 놈이야 김 실장이 토트넘 빠니까 팬 사이트에 놀고 아니 근데 뭘 좀 알려주고 얘기를 해 회사의 구조가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야 김 실장은 또 누구야? 김재민, 사모기 아 사모기 실장 낸 거야? 자기 실장 부러달래 이제 자 육값 떨고 왔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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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유 낮에 찾아뵙는 김동완이 올시다 네네 아 이게 뭐 낮이나 맘이나 뭐 저희가 음흉하고 그래가지고 에 어차피 뭐 방구석 이여가지고 낮고 밤고 다 높아 네네네 야 삐이 새끼야 일많은 짠 돌이야 미용실 갈 똥까지도 아끼는 거 아니야 으하 아 짠 돌이야? 평생 지가 사입은 옷을 입고 온 적이 없어 전부 토트넘에서 맞춰주는 거죠 토트넘 양복이네 슈트 저렇게 아끼다 똥 싼다 돈 아끼다 다 똥 된다 인마 너 어떻게 그런 걸 보냐 넥타이도 맨날 주는 거 진짜 토트넘 넥타이네 중정으로 주는 거 나 머리는 엄청 많았습니다 골프치러 할 때 비매품 쓰고 갈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좋아하는군요 골프클럽세트 이런 것들도 다 당근마켓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딱 한 두 번 치고 재당근하고 아주 그럴 놈이야 재당근 골프 당근마켓 사서 두 번 친 다음에 재당근한다 100만원에 사가지고 당근을 150에 올리는 그런 놈이야 요즘 선수를 그렇게 하잖아요 딱 저럴 놈이야 그 있잖아 아담마 트라우레를 200억에 샀어 근데 지금 150억만 줄 때가 달라고 이런 집상하잖아 근데 아담마 사서 6개월 있다가 250억에 팔주지 딱 그럴 놈이야 관상이 그래 아까 조금 레비 회장 많이 얘기했습니다 옷도 얘기하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이 D-8일이에요 TMS 대충 한 일주일 조금 남았다고 봐야 돼 여태까지 지금까지 토트넘이 영입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말만 정말 21동 3주 동안 막 나왔지 영입이 하나도 안 됐고 막 한 데이만 내보냈어요 유망주만 한 명 내보낸 건데 또 현직 에이전트 아니십니까 네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고 근데 요즘에 외신을 보니까 외신도 보십니까 네 토트넘의 내가 우측원이냐 예예예 난 그래도 박문성 편이야 아 이렇으니까 외신을 좀 보니까 토트넘이 좀 활발해졌어 뭐가요 이적에 대한 업무가 업무가 네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데려오라고요 왜 자꾸 일만 많이 해 데려와야 될 거야 데려오려고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아 데려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예예 한 열흘 동안 동시 다발자고 요거 하려고 이렇게 마지막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업그룹 감수 있어요? 예예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김 실장이 토트넘 빠니까 막 사람들은 막 왜 왜 안 사주냐 토트넘 왜 선수 연기만 하냐 그러는데 자기도 그렇고 자기 이렇게 모임 있잖아요 평온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안 사줄 거 알았어요 우리는 이정도면 그냥 만족합니다 이렇다는 거야 베르벤 다시 부활했고 로메르 돌아오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누구의 복귀는 부상 복귀는 영입과도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의 활약은 영입과도 같다 영입이 영입이지 주축 수비수인데 장기 부상에서 돌아왔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손흥민도 어? 부상 회복이 엄청나게 빠르다 과연 인간이 맞느냐 아니 근데 영입을 그래도 해주면 좋지 꼭 영입 안 해주는 팀이 야 이 선수 복귀했으니까 영입과도 같아 이런 거 여하튼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음 이거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콘테 감독이 트레이닝 웨어를 안 입고 나왔잖아요 쇼당을 쳤단 얘기야 아 쇼부를 쳤다? 어 랩이랑 그.. 기대까지 한단 거야 기대까지는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분이 테이크를 한다고 내가 추링을 안 입을 테니까 아 그럼 요정도 끝만 좀 해줘 아 그 정도를 서로 승부 봤다? 네 쇼도 한 걸 치는 거죠 섭상했다? 그쵸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쵸 아 이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주중인 레스터 기저귀의 79초 역전승 할 때 저도 그때 유중인 봤거든요 혹시 추링 입을까 네 안 입었더라고 그래서 난 이제 주말에 첼시 경기 때 입을라나? 그 경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선수가 좀 잘 나간다고 깝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의미? 소윤주 아 어? 지가 이제 프리미어로 좀 입지 좀 있다고 그 어린애한테 착한 애한테 넘어지니까 야 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정말 몇 초 뒤에 그 다음에 털렸잖아 다 털렸지 그리고 꺾고차는 거 봐 메르메인 와 거기서 꺾고차는 줄 누가 알았겠냐 넘어져가지고 팍 돌리면서 다 본 거야 이 유럽 축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 K리그 선수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한 끗 차이가 터치야 아 맞아요 그건 인정 그리고 우리나라 흘러나왔을 때 때리면 유효스팅이 좀 안 되잖아 응 그것도 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좀 다르다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가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승부 협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제 어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첼시 때부터 추징 입을 건데 안 입었길래 공장 입고 잠바 입고 나왔잖아 이거 뭐지? 뭐가 있는 거야 뭔가 있어 지금까지 영입이 안 됐으면 이제 이적 시장 8일 남았고 문 닫히는 거 그러면 분명히 어필을 할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길래 뭘까 음 음 근데 추측은 이정도면 물 밑에서 음 합의했다 서로 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건가 막판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이거 없으면 콘테 감독이 저렇게 정상적으로 열성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어 저기 정상적으로 하지 않다 네 어 그것도 약간 들어보니까 어 약간 그럴 것 같아요 평상은 씨와 같았잖아 어 어 나도 그래서 뭐지? 뭔가 있는 거야 아 뭔가 있다 뭔가 있어 근데 여태튼 지금 말은 엄청 많이 나오긴 했어요 음 뭐 지금 뭐 운동 밸레 또 파리 뭐 나오네 뭐 캐쉘 마지막에 딜칠거네 뭐 아담한 또 어떻게 하네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지금 그동안 진짜 이름 나오거나 뭐 이적 썰만 놓고 보면 토트넘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보면 좀 그런 건 있더라고 야 근데 진짜 랩이는 랩이야 음 근데 아까 재당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잖아 아담 마트라우레한테 얼마를 울버헴튼에게 제시했냐면 토트넘이 1500만 파운드를 제안을 했어요 울버헴튼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원래 사올 때 2000만 파운드에 사왔던 선수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나이가 많으면 또 몰라 나이가 지금 25살입니다 음 2000만 파운드에 사온 선수를 1500만 파운드에 달라고 하니 이게 됩니까 이게 협상이 그래서 써놔야 돼 당근마켓도 보면요 한 100억을 깎아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근마켓도 보면은 좋은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올려놓으면 밑에 써있냐면 무턱된 네고 금지합니다 근데 이걸 뭐 10만원에 올렸어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구매의사 있습니다 그럼 나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당근마켓의 묘민 디스카운트 안 될까요? 그러면 기분 좋게 아 그럼 뭐 만원 깎아주고 교통비 정도 빼주고 그래요 아 네 근데 이 무식하고 싸가지 없는 네비같은 새끼들은 채팅에다가 8만원을 살게요 아 그렇게 확 그냥 7만원을 살게요 꺼져 이 피우시라면 아 그걸 무턱된 네고라고 합니까? 아 지금 무턱된 네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은돈벨레도 처음에 돈 엄청 주고 사왔잖아요 뭐 900억 뭐 이렇게 그럼 좀 아 이렇게 못쓰면 좀 깎아서 내보내는데 어쨌든 돈 다 받으려고 하는 거고 물론 뭐 은돈벨레도 정신상태가 그러지만 그 다음에 또 캐시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이번 여름에 이제 밀랑하고 계약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름에 데려오려고 그러면 또 돈 엄청 줘야 될 거 아니야 선수 주금이나 이런 거 아 걔는 안 내놓은 게 좋을 거 같아 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막 경제이 벌어질 거가 지금 사오려고 하는데 네 현금으로 주기 그러니까 탕강가 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무턱된 네고를 하고 있는데 된다는 거죠 근데 깜짝 소식이 이제 전해질 거예요 어 뭐 뭐 특히 A급은 아니더라도 실속 있는 빨리 지금 보강해야 되는 포지션들 오른쪽 풀백 그 다음에 센터백 하나 그 정도는 네 지금 보니까 우선순위로 나왔던 건 오른쪽 윙백 미드필더 한 명 스트라이커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스트라이커 그럼 뭐 센터백도 데려올 수는 있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한두 명 정도 실점하지만 않으면 무너지진 않으니까 흥민이 케인이 있으니까 한방은 넣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뒤를 좀 무겁게 해야 되지 않냐 야 왠지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에서 서로 그냥 야 어렵잖아 셋 스타 준다 그랬는데 이게 뭐여 당신 아이 파르테 찍어라 그래 야 단장 불로 어떻게 해봐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정도에서 지금 다 한 거다 네 딜친 거다 아 콘트가 나온 거죠 아 그 정도면 나오면서 에이 씨 어떻게 해 뭐 해야지 네 어 그럼 진짜 이 8일 동안 두 명 정도는 될 것 같다 어 이거 맞으면 이거 대박인데 어 사위도 되고 있잖아 지금 사위도 되고 있다고요 네 많이 붙었죠 어 그러니까 사위도 진짜 아 이상해 쪼가 은근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 쪼타임에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그랬더라고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축구의 모든 맥락을 짚고 있대 아 그럼 흐름이 있어 그러고 이 형이 막 재밌게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것 같지 하지만 알고 있는 건 다 안 돼 그러니까 수사반장들이 베테랑들 수사반장들이 이 몽뚜하지만 딱 보고 야 이 새끼 범인이야 직감이란 게 있거든 아 예예 그게 있어 네 최근에 보면 이게 뉴스 같은 흐름이 맥락이 있어요 처음에 뭐 거물급 하다가 이제 아스나리 블라우피 데려온다 이렇게 막 요즘엔 재정상태가 다 안 좋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 맞아요 한 선수를 가지고 몇 개 세네개 클럽이 분산돼서 뉴스가 나오는데 토트넘은 그쪽 선수도 다 끊겼거든 끊겼는데 최근에 나온 게 정리대상자하고 영입대상자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 근데 이름이 구체적으로 탁탁탁 나오고 있어 정리되는 거잖아 포인트는 뭔가 물려서 같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실제로 진척을 시키고 있는 거다 그런 썰들 구체적 이름들과 나가래들과 이런 것들 썰들이 나오니까 예예 결국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돈 주고 사오고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선수 껴서 하는 스왑딜이라든지 돈을 얹어서 선수 플러스 돈 얹어서 하는 것들이 프리미엄이거는 최대한 현금 맡기는 거의 없거든 근데 레비는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아 레비는 레비니까 왜냐면 올블멘튼에 또 하나 왔잖아 아담하자리에 그건 뭐냐면 연수에 이동이 약간 있다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그 선수는 뭐 그냥 중장기적으로 백업 일단 뭐 좀 먹고 보는 선수다 당장은 백업이다 이런 얘긴 하는데 도어티가 다시 갈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물려서 이렇게 도어티 플러스 100억 아하 뭐 이런 식으로 아하 아까 1500만 파운드 얘기하잖아 그치 그치 근데 사올 때 2000만 파운드 주고 사왔대잖아 그럼 1500만 파운드에 도어티 줄게 아 그런 식으로 그냥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거 들으니까 아까 조금 그럴싸하고 지금 K리그도 문화가 그렇잖아요 3자 3대 2 트레이드 돈 주고 3명 다 못 싸우잖아 그렇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아 그래서 조금 뒤로 밀리고 있는거고 네 또 레비의 협상이라고 하는게 진짜 벼랑 끝까지 가잖아요 또 얘는 주급까지 계산하는거지 그치 끝까지 얘 오고 주급 계산하면 2등인가 뭐 이런거까지 계산하는거지 그래서 막판에 이뤄질 가능성이 한 2명은 된다 그래서 콘테도 아무튼 그런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당장 내일 저건 어떻게 될까요? 첼시경기 첼시경기 아 내일 첼시경기 정말 재밌을거 같아요 흔들리는 첼시의 분위기 상승세의 토트넘 그리고 또 투엘이 토트넘한테 강했잖아요 올해 두번 다 이겼죠 근데 콘테는 친정팀 아니에요 아하 왜냐면 무승부야 오오 보겠습니다 무승부 무승부 조심스럽게 할거야 둘다 왜냐면 흔들리니까 괜히 공격지향적으로 가기도 힘들고 예예예 알겠습니다 두가지 두가지 이번에 조우신에 예측 잘 봤습니다 남은 8일동안 2명정도는 이미 협상이 끝났다 콘테하고 레비하고 야 근데 나는 강팀들일도 말이야 그런게 있어 선수 문제 하나가 전체 끼친 형에 어마어마해 원팀으로 1년을 간다는게 한 시즌 간다는게 정말 힘든거에요 어 그러니까 루카쿠 그거 한번 터지고 나서 흔들리는거 아냐 아 그것도 있지 부상도 있었지만 네 흔들리는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고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아주 예민한 축구의 하나의 일부분이구나 아 그렇지 예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을때는 그런 어떤 분위기 한번 잘못되거나 누가 이렇게 똥탕 튀기는 애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렇죠 네 안끊한데 자꾸 가래 아 아따 몸에 좋은 또 염분의 꽃이죠 나트륨의 꽃 나트륨의 꽃인 스팸 안녕 이따봐요 이따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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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